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오직 세상에는 자기밖에 없는 사람 난 임신했어 날 조심하라니까 그렇다고 나한테 좋는데 먼저 전화해보시고 날짜 잡아서 오세요 어머나 어떻게 저런게 남의 집에 시집을 와서 누님이 한 짓을 그 집 식구들이 알면 그 집에서 남아나기 힘들걸 엄마 혈액형이 뭐라 그랬지? 나 죽거든 화장해서 강해 뿌려 엄마 돌아가시면 선산에 묻어드릴 거예요 그럼 나는 절대 안 돼 애비 애기고 찾지 말고 니 맘대로 살면 되잖아 도래는 왜 나만 지켜야 되냐고요 도래는 왜 항상 나만 지켜야 되냐고요